재미 좀 보자고! 끝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네 여보는 내가 할앤입니다 할앤 물 좀 마시면서 천천히 할게요 상대는 공격준이야 공격준 윈인가? 어? 뭐야? 야 저거 그 리롤 흑마인가? 퀘스트 흑마를 짰네요 카드를 20장 뽑아야합니다 하나 뽑아서 한 번 깼고 고드? 뭐야 이 새끼? 아! 전리품맨! 비밀이 두개가 잡혔네? 열받네? 자 루나 내고 날먹 날먹 대기 이러면 고드프리 두개 가져가죠 이거 두개 고드프리에요 고드프리고 리롤이냐? 미친 세개 저 와! 아니 사기꾼이냐? 개사기꾼이네 이거? 열세개 미친 쓰읍 그러면 진짜 X같다 일단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밖에 없네요 어! 루나 한 번 살려주고 마차로! 아씨 못내요 저 못내요 전 낼 수가 없어요 전 낼 수가 없어요 아 이런식으로 아 그래 많이 깨 이거 두개 오케이 이거는 뭐야? 왜 났어? 몰랐지 오케이 와 개알굿다 어떻게 코스트가 일단 이거 뽑을게요 일단 이게 제일 알 것 같거든요? 진지하게?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걸로 가자 이거 그래서 요거랑 좀 연계를 어거지로 좀 해볼게요 어거지로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같이 쓰는 법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? 그 다음에 내 걸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왜냐면 나는 요거를 하고 싶거든 요거를 깔끔하게 내려면 이게 지금 턴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한 장이죠 하이랜드인데 얘는 일단 하이랜드 아닌 거 확인 필드 포기했고 필드 포기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황천 두 개 가져가죠 그럼 고누뿌리 두 개 황천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해서 냈던 파멸 레언자였어 가자 아 웃고 갈게 어 칠만하 55랑 칠칠 두 개 소환했어 개사기야 무서운 거 다 알아 무서운 거 다 알아 하나도 안 무서운 척 하지마 개기 없죠? 바로 들을 수 있고요 이건 아끼고 어 이렇게 하고 모독과 그냥 준 다음에 황.. 황천인데 근데 황천 두 장이라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어쩌고 쉽네 이거는 제가 리로렉마의 단점을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빠케마입니다 아 기다려 기다리면 돼 엘리시 하나 쓰나? 기다리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거짓말 아니고? 너무 귀엽죠? 이거 그냥 준 거죠? 이거 안 써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요런 요런 느낌? 애매하죠? 고드프리 두 개랑 황천 하나 갖고 있는데 55짜리 하나 나오니까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죠? 마법사죠? 환생 그냥 죽죠? 짜증나죠? 어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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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! 개꿀 그 다음에 이거 또 올라가요 이거 고드프리 각이 나왔죠? 근데 안 나왔죠 왜냐? 여기 아직 비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뾰로루 사라라랑 어 고드프리 각 안 나와 황천 써 이거 왜 안 보냐고요? 탈진감 보는데요? 비밀을 낸 후에 모든 저 카스 있네 이거 완전 비밀 법사 전용 느낌이네 낸 후에 바로 내야 되는 거 같네 이거 따라가려면 요쪽에서 봐주고요 참을라 했는데 따라가야 될 거 같애 그 다음에 황천 두 개 다 빠졌으니까 영창맨 그냥 맞을게요 이거 딴 데다 쓸게 내가 너무 많아 영혼의 기계를 사주면 왓? 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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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겠지 설마? 근데 이거 먼저 하는 게 들손해 아닌가? 그니까 둘 다 손해인데 이게 들손해야 맞죠? 되겠지 뭐? 개만 있었는데 오케이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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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꺼져 레전드 야 양심이 있냐? 이걸 살라고 그 다음에 얘한테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너무 꾸져 그니까 전 산거한테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효율적인 걸 좋아하죠 잡히고 괜찮아요 아니 요것도 있고 이번 턴은 그냥 한번 넘어갈까? 이거에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에다가 뭐 이 정도? 비밀 있다고? 아 까먹었네 아 까먹었네 정말 보여달라고? 아니 보여줘도 되나? 피자가 여기 이렇게 왔어 하나 남을까? 어? 야 근데 나 손으로 먹었다 모르고 이거 마우스 만져야 되는데 브리저드 거 모르겠다 야 도리안 뭐냐 저거? 엠병이야 엠병이 개오빠야 하수인에게 심의 피해를 무작위로? 잘 가구 재미 좀 보자구 오케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하하하하 오케이 천천히 하나하나 천천히 뜬 뜬 뜬 뜬 뜬 빠바바바바바바밤 오 어? 오케이 이거 먼저 갈게 뿡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소모를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내 주인을 도와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아니 난 더 욕심부릴건데 난 그냥 리노를 줄게요 이걸 세게 만들고 영착맨 있으면 써봐 어차피 얘 7만원 밖에 안하는 애야 아 엠병 우와 댓 끝까지 볼 수 있겠네 놈이 쓸 수 있겠다 개이득 너무 부럽다 놈이 쓰냐 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? 나 아무것도 안해야지 막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직히 이것도 아까워요 진심 이것도 아까운 수준이야 쪼개버려 어허 뭐야 뭐야 이거? 어허 ux3 렛 으힛 흐헣 과연 trazer 조이 ㅅㅂ 나는 왜 얘가 뭐 내가 잘못 버금한 줄 알았어